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I'm your new reading teacher, Claire. 네, 앞으로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을 같이 공부하게 될 클라이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리딩을 처음 접해보실 텐데 리딩 같은 부분은 앞으로 중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나가서는 대학교에서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unit 1 들어가 볼게요. Okay, here we go. Unit 1, our day at school 나와 있죠? 네, 영어에서 들어가기 전에 영어에서는 한국어순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단어 읽었다고 해서 이해를 바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읽는 다음에 직독, 직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our day at school, our, 우리의 day, at school, 학교에서 우리의 나날들, 이런 뜻이겠죠? 네, daily activity, 매일매일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일상 생활시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we go to school each day. 우리는 갑니다. 어디에? school to 하면은 어디어디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we go to school each day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each day, everyday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English 스피커들의 문화적인 특성상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똑같은 뜻이라도, 똑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단어를 써서 해주는 걸 더 좋아하니까 synonym이라 그러죠? 동의어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we go to school each day. 뭐 굳이 해석이 이거는 힘들지 않지만 힘드시면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너무 길다 싶으면 문장은 끊어주셔야 돼요. we go to school. 우리는 갑니다. 어디에? school. 학교에 each day, everyday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고요. each day, everyday는 매일매일이 되겠네요. 우리는 매일 학교에 가죠? 그 다음에 at school, 끊을게요. at school, 컴마이너스에서 끊을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we do many different activities. we do, 우리는 합니다. 뭘 하죠? many different activities. 많은 다른 활동들. activity, 키워드 보시면 맨 첫 번째 키워드의 activity라고 나와 있죠? activity는 활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합니다. 많은 얘기했죠? different, 다른. 많은 다른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various 라는 뜻이 있어요. 다양한. 그래서 at school, we do many different activities 해도 되고요. at school, 학교에서 우리는 합니다. various activities.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every morning, every morning, we show respect to the flag. show respect도 나와 있죠? 볼게요. every morning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we show respect, show respect 하면은 respect라는 뜻은 존경하다. 존경 이런 뜻인데요. 존경을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존경을 보입니다. to the flag, flag 하면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깃발 혹은 국기, 국기를,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뭐죠? 국기죠. 그래서 국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치면 매일 아침,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가 되겠고요. 우리는 일어섭니다. sit down 할 때 배웠죠? 어렸을 때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일어납니다. and face the flag. face. 자, 여기서 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하지 마시고. 자, face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라고 하죠? 물건의 이름 명사일 때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 뭐 뭐 하다로 끝나는 액션을 취해주는 단어인 동사로 쓰일 때는 향하다, 어디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face.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보려면 얼굴을, 얼굴을 그쪽을 향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향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우리 일어서서, 그 국기를 쳐다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서 섭니다. 그 다음에 we put our right hand over our heart. 네, we put our right hand. put 하면 우리는 놓습니다. put 어디다, 어디다, 놓다 이런 뜻이죠. right hand, 오른쪽 손을 어디에? over our heart. 우리 왼쪽 가슴에 심장 있는 거 아시죠? 왼쪽 심장 있는데 오른손을 놓습니다. 우리는 놓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over our heart, 심장 위에, over, 위에, 어디어디 위에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nd we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나와 있는데요. pledge of allegiance 두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pledge of allegiance는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외울 수 있으시죠? 미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는데 그거를 pledge of allegiance 라 그럽니다. 자, pledge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pledge 같은 경우는 맹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allegiance, 충성을 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 대한 경례할 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ledge of allegiance는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하나로 외워주세요. and we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자, 됐으면 넘어갈게요. 봅시다. we learn many subjects at school. 우리는 learn, 배웁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many subjects at school. many subjects. subject 같은 경우는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네, 글씨가 좀 이상한데 알아서 보세요. 아셨죠? 과목.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많은, 아까 many different 핵죠? 많은 subject, 과목들을 school, 학교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많은 과목을 학교에서.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배웁니다라는 뜻이죠. what kind of subjects do you learn? mathematics, english, korean, social science. 많이 배우시죠? 보시면, 볼게요. we learn how to read and write.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또 끊었죠? how to 하면은 sorry about that. how to, 뭐, 뭐, 하는 법. 이런 뜻이요. 뭐, 뭐, 하는 법을 배웁니다. 뭐 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read and write. 읽는 법, 쓰는 법. 읽는 법, 쓰는 법. 우리 어떤 과목에서 배우죠? 그렇죠. english. english 배우거나, 혹은 korean 배울 때 쓰시죠? korean 배울 때. 우리 주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how to read and write. 읽고, 쓰는 법을 배우죠.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we learn how to solve math problems.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또 뭐 하는 법을 배워요? solve 하면은 풀다 하고요. 문제 같은 걸 풀다. 이 실탈에 엉킨 거 풀 때 말고 문제를 풀 때 solve라는 말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math problems. math 같은 경우는 mathematics의 줄임말인데 수학 시간. 수학 문제를, problem 하면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math는 수학이라는 뜻이고요. problems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뭐 하는 법 배워요? 푸는 법, 수학 문제. 우리는 수학 문제 푸는 법을 배웁니다. So when do you learn these? solve math problems. 이거 언제 배워요? 그렇죠? math 시간에 배우죠? Good job. Okay, next. we read maps and learn how we learn about the world we live 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and or but, however 이런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좀 더 쉬워져요. we read maps, read maps 같은 경우에는 read가 읽다라는 뜻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read maps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다. 한국말에서는 지도를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read maps, 지도를 읽는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we read maps, 지도를 보고 learn about the world we live in. learn about the world. 보세요. 우리는 또 뭐에 대해서 배워요? world, 세계에 대해서 배우죠? 세계에 대해서, about은 뭐 뭐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세계냐면 we live in. 이렇게 괄호 한번 쳐볼게요.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in 하면 안에서죠. 우리가 안에서 살고 있는 world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다시 한번. we read maps, 우리는 지도를 보고 learn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네요. 이거는 언제 배우죠, 우리? 그렇죠. social study, 사회라 그러죠? 아니면은 뭐 geography 하면은 지리 시간인데 우선은 초등학생분들이 있을 테니까 social study로 한번 해볼게요. 네, social study. 사회 시간에 우리는 지도 읽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world,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in art and music classes art는 무슨 시간일까요? art는 본래 예술이라는 뜻이죠. 근데 art class 하면은 한국의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t, 미술 시간하고 music classes, music은 음악이죠, 음악. 음악하고 예술하는 시간에는 뭘 배우죠? we do many fun activities. we do, 우리는 합니다, 하다. do, many 많은 fun activities. 재미있는 활동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음악하고 미술 시간에 재미있는 활동 많이 하시죠? 악기도 한번 해보고 you play the instrument and you draw and you make art craft. 네,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it's the last paragraph. we study together. 우리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줬죠. we study together. together, 공부합니다. 함께, together, 함께하는 뜻이죠. 우리는 공부합니다. 함께. and play together. 모두 같이 해요. 노는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해요? with our classmates.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classmate. classmate, classmate는 friend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riend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classmate라고 했냐면 반 친구를 얘기하니까 classmate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소울메이트 한번 들어보셨나요? 많이 쓰죠?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영혼의 동반자, 뭐 이런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classmate 같은 경우는 같은 반을 함께 쓰는 동반자,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friends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 말고 근데 especially, 특별히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 번 we study together. 우리는 공부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해요. play together. 누구하고? with 함께. our classmates. 우리 반 친구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또 다른 활동에는 어떤 게 있죠? we eat lunch. we eat lunch. 점심을 먹어요. 우리 점심시간 있죠, 학교에? 점심을 먹어요. in the cafeteria. cafeteria 하면은 학교 식당을 cafeteria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 커피 마시러 갈 때 하는 가는 그 cafe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셨죠? we eat lunch. 우리는 점심을 먹죠. 어디 안에서? in 하면 아까 we live in 할 때 했었죠. 어디 어디 안에서 the cafeteria. 학교 식당 안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we go to the library to get books. we go to the library. 우리는 갑니다. 어디에? library,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갑니다. to get books. get books 하면 뭐죠? 책을 get, 얻기 위해서. 책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는 library, 도서관에 가죠. 그쵸? 그 다음에 we play ball. we play ball. 한번 끊어줄게요. we play ball 같은 경우는 play ball 이 자체로 공놀이하다요. play 뭐죠? 놀다죠? 그 다음에 we're 같은 경우에 공. 그러니까 우리는 공을 가지고 놉니다. 공놀이를 합니다. 어디에서? on the playground. playground 어디에요? 그렇죠. 운동장이죠. hallway, the hallway. hallway에서 복도에서 공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hallway, 복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하는 거니까 playground을 써줬고요. on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위에서. 우리 운동장 있는데 운동장 위에서 놀지 운동장 밑에서 놀진 않죠? 그쵸? we play ball. 우리는 공놀이를 합니다. 운동장 위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자, get along with. 밑줄 쳐주시고 we get along get along 하면 사이좋게 지내다구요. 그 다음에 with 같은 경우에 get along 다음에 위에 키워드 보시면 get along만 나와 있는데 get along 다음에 주로 with가 나와요. 그 다음에 with 아까 뭐라 그랬죠?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냅니다. 누구와 함께 each other 서로서로 each other는 서로서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one another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we get along with one another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요. 누구와 함께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서로 함께 사이좋게 지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오케이 우프 쏘리 자,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석해 주신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필기 빠뜨린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다 끊어서 해석이 되는지 보시고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해석을 해봤죠? 영어는 영어 해석하는 거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은 그냥 보고 있으면 잘 풀리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혼자 풀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잘 못 풀러질 때도 많죠?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거하고 혼자 푸는 거는 완전 별개요. 영어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쭉 해석해 보시고 혼자서 꼭 복습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혼자서 해석해 보시고 한번 지금 살짝 we are going to take a break 살짝 휴식을 취할 텐데 그때 한번 혼자서 쭉 읽어보시고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our day at school picture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한 거니까 복습 겸 사진 한번 보시고 잠깐 쉰 다음에 우리 main ideas and details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된 아이디어 main idea 주 idea 주제가 되겠죠? 주제와 details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는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읽은 passage reading 글이 mainly 중요해요. 주로 주로 무슨 얘기에 대한 거였나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중학교 시험 내신 시험에도 나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나올 문제고 토익 토플 직장 갈 때 토익 토플 에서도 계속 나올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mainly 주로 주된 주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too much details 는 안 돼요. 너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 daily activities activities at school 하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daily activities routine 하셔도 되겠네요. daily activities 매일매일 하는 활동들 어디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매일매일 하는 활동들 자, 그 다음에 B The pledge of allegiance 국기에 대한 맹세 아까 했었죠? 통째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The subject that students learn The subject 과목들 that students learn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 자, 세 개 중에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자, reading passage 한번 보세요. Reading passage 보시면 The pledge of allegiance 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paragraph 에만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 에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subject that students learn 이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paragraph 에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두를 포괄하는 주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 가 되겠죠? The pledge of allegiance 국기에 대한 맹세 그 다음에 The subject students learn 학생들이 배우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가 이 두 개 Daily activities에 포함이 되는 거죠? Main idea 같은 경우는 주로 포괄적인 문장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Where do the students eat lunch? Where 어디에서 do the students 학생들은 점심을 먹나요? eat lunch 점심을 먹나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We eat lunch in the cafeteria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점심 운동장에서 먹어요? 운동장은 play ball 공놀이를 하는 곳이었고 in the library 같은 경우에는 책을 얻는 곳이었죠? 그래서 점심을 먹는 곳 in the cafeteria 밑에서 네 번째 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Number three What does show respect mean?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네요. break 전에 Show respect respect 존경 show 보이다 존경을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말과 같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뜻이라도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많이 외워두면 외워둘수록 좋다고 했었죠? 자 A protect protect 같은 경우는 보호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onor Honor 이게 바로 Show respect Show respect 존경을 보여주는 거 존경을 보여주는 게 바로 Honor 그 다음에 Face 아까 뭐라고 했죠? 얼굴 또는 향하다 그래서 정답은 B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Answer the questions ABC 나와 있네요. What do we say in the morning? 이거에 대한 답은 자 답은 뭐든지 무슨 문장에 대한 문장에 대한 답이든지 다 Reading passage 우리가 본문에 본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답을 못 찾으시겠으면 무조건 답이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What do we say in the morning? What do we say? 우리는 뭘 얘기하죠?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뭘 얘기하죠?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Reading passage에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And we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The pledge of allegiance 국기연대왕 맹사에 자주 나오네요. 네, 그래서 The Oh, sorry about that. Pledge of allegiance 한번 써주시고요. Pledge of allegiance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What do we do in art and music classes? What do we do in art and music classes? 우리 예술 시간에 미술 시간하고 music class 음악 시간에 뭐 한다 그랬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In art and music classes we do many fun activities 그랬네요. 많은 fun 재미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activities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Where do we get books? 어디서 어디서 책을 얻죠? 어디서 책을 구하죠? 책을 구하는 곳은 밑에서 세 번째 줄 We go to the library to get books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from 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로 붙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rom the librar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from the library Okay. from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지 쓸 때 to 누구 누구에게 to who dear who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에게서 붙어 누구누구로 붙어 from who from your name 이렇게 쓰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각각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Our day at school 자 우리 reading passage를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our day at school 우리가 학교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들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우리 아침에 가서 국기에 대한 격려한다고 그랬었죠? show respect to the flag 우리 to the flag 국기의 존경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stand up and face the 우리 뭐를 향해서 서죠? face 향해서 서다 이런 뜻이죠? face the 그렇죠 flag flag가 되겠네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되니까 국기를 향해서 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and put our right hand over our heart 그래서 오른쪽 손을 우리의 오른쪽 손을 over our heart 심장 위에다가 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take classes take classes 우리 과목 배우는 거 공부할 때 무슨 공부들을 하는지 learn to read write and blank math problems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math problems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는 방법 배운다 그랬죠? 그렇죠 solve 가 되겠네요. solve math problems 무슨 문제든 문제를 푸는 거 실타를 푸는 거 말고 문제 푸는 거는 solve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learn to read read 뭘 읽는다 그랬죠?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는 지도를 보다 영어에서는 read maps read maps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do fun activities in art and music classes 그 다음에 do other activities what kind of other activities do we do? 볼게요. get books from the 책은 어디서 구한다고요? 그렇죠. library 라이브리에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eat in the cafeteria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play on the ground 우리 어디서 논다고요? playground 운동장에서 논다고 그랬죠? 네. 끝죠. 그 다음에 vocabulary builder 넘어가 볼게요. write the correct word and the meaning in Korean 그렇게 나와 있죠? 1번에 a thing you do at school for an educational experience a thing thing 하면 뭐 뭐 것 되겠네요. 뭐 뭐 것 you do 네가 하는 것 at school 어디에서 학교에서 for an educational experience educational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교육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 경험 교육적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들 우리 뭐 했었죠? 그렇죠. 얘네는 지금 미술 시간에 하는 activity 를 보여주고 있죠? 알맞은 답은 activity 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활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활동 activity 활동 네. 정답 더 잘 보이시라고 경험은 지워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to look at or to look in some direction 어디어디를 보는 거죠. look at 그러면 어디어디를 향해 보다 그 다음에 look in 어디어디를 들여다 보다 들여다 보는 거 some direction direction 하면은 방향 이라는 뜻이에요. 자 방향 어떤 특정한 방향을 보다 그러니까 아까 뭐가 되겠죠? 그렇죠. 향하다 face 가 되겠네요. face 아까 뭐라고요? 그렇죠. 향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udent who is in the same class 학생인데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라고요? who is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에 있는 학생 같은 반에 있는 학생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classmate classmate 는 반친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반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to have 가지는 거죠. 뭘 가진다고요? friendly relationship friendly 같은 경우에는 다정한 다정한 relationship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우리 아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거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왔던 맨 마지막 문장 이었네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 사이좋게 지내다. get along 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이좋게 지내다. 네. 여기까지 our day at school unit 1 끝내봤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매일매일 하는 daily activities 무엇을 하는지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school rules 라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school rules 학교에서 지켜야 되는 rules 규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는 꼭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unit 2는 예습하는 것도 꼭 잊지 말고 해오세요. 예습을 하고 선생님 강의를 보는 거랑 예습을 안 했을 때 선생님 강의를 보는 거랑은 천지차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습 복습 꼭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school rules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have a great day.